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건 전해드리는 세상의 이런 법이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생긴 일인데요. 인도네시아인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. 요즘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많이들 보시니까 제목 다 말씀드리죠. 오징어 게임 많이들 보실 겁니다. 전 세계에서 지금 몇 개국에서 1위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요. 달고나 아십니까? 달고나? 왜 이렇게 국자 같은 데다가 설탕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별모양 만들어서 막 침발라 가면서 잘라서 먹던 그게 나와요. 달고나를 만든 장면이 나온답니다. 더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고. 근데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따라했나 봅니다.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. 인도네시아의 한 소녀가 설탕을 담은 국자를 가스부리에 올립니다. 다 달고나 말기 위해서 가스부리에서 설탕을 달궈야 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보기만 했지 뭘로 하는지 몰랐나 봐요. 플라스틱 국자 위에다 올려놨더니 어떻게 됩니까? 어? 가만있어. 설탕만 녹는 게 아니라? 이거 밑에도 녹네?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다시 한번 해볼까? 다시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? 완전히 국자는 캐러멀이 됐습니다. 참 국자가 왜 녹은 거예요? 아니 저희 어렸을 때 저희는 소위 뽑기라고도 하고 달고나라는 거 많이 사 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저게 쉽지 않나 봅니다. 지금 인도네시아의 소녀 아주 기본이죠. 저 부류에다가 일단 철제 국자를 놓고 그렇죠. 쇠로 된 걸 해야지. 플라스틱 국자를 놓고 하다가 저렇게 국자가 달고나가 돼버린 상황인데 저게 조회수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에게 참 생소한 모습이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소위 달고나 키트라고 해서 국자랑 이런 거 파는 것도 지금 거의 완판이 됐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. 그런 키트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바늘을 이용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. 바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저렇게 잘라내는 법 또 저렇게 달고나의 저렇게 모양 같은 걸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. 세상에 외국인들이 우리 달고나 만드는 거 거의 70년대, 80년대에 유행했던 저거를 지금 따라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? 드라마가 참 힘이 강한 것 같아요.